안녕하세요 오버맨입니다 오늘은 추석을 맞이해서 강원도 양구에 있는 저희 시골로 오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버섯을 캐러 가신다기에 한번 따라 다녀와 보았습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유! 아유! 알겠어 그래 아 이정도면 한 20개만 따도 수면은 노릇은 거? 노릇은 거? 시력까지는 다른 거 알지? 말미잘같이 생겼네요 응? 말미잘같이 생겼어 노릇은 데에나요? 소아의 가방에 넣어 진짜? 아 저렇게 저렇게 있다라는거지? 어휴 잠시만요 지퍼가 고장났는데요? 저기 옆에인가 어딘가 있어 여기가 하나 있는 거 떨어졌어요 또 떨어졌어? 뭐 이렇게 매고 있다던데? 어우 여기 다 열려버렸어 이거 안 빠지지? 저렇게 가야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아니 자체가 어떻게 두 개가 씨 노릇은 데님 뭐 해 먹어요? 이거 찌개에 넣어서 먹기잖아 느타린 식으로 먹으면 될 거야 크거나 느타린 식으로 아 이제 단가서 벌레 있으면 벌레 빼고 물에 담가서 어 그래서 한 번은 벌레가 다 와 소금물 같은 데다 단다라면 벌레가 죽어서 빠지 아 아니 그 뒤에 물에 담가서 소금물이 다 와 어 소금물 으 대항교 그렇게 먹으셨지 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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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 으 뭐라고 아모 저 부른들 으 으 아니요 으 으 아 누가 왔다간거에요 이런데도? 그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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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야? 퍼진거 이게 송이야? 응 이야 와 여기 어디서 있을 수 있다는 얘긴데? 있지 나오지? 이야 대형 소리다 이거 난 거짓말해 거짓말해 냄새는 한번만 더 뜨거 나오지? 대박 한번 나시지 이야 송이의에도 보여주네 고사지 했더니 응 이야 잘 쳐다보도 여기 이제 저거 하나 나왔으면 났다는 얘기인지? 와 엄청 크네요 대박이네 이거 하나만 해도 돼 이야 어디 하나밖에 안 났지 근데? 가지도 말라고 할 줄 아네 안 부서지가 나중에 그냥 부서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넣어놓을게 잠시만요 보라색 버섯은 뭐예요? 아니 아니 아 이거 아니죠 요거하고 요거 나 이거 뵙는데 딱 찍으면서 한번 뽑아봐 어 우아아 어유 꽤 크다 으 이거죠 벌레가 좀 있어 벌레는 좀 있어 벌레 너무 놀라가지고요 자 여러분 노루궁댕이 버섯입니다 노루궁댕이 버섯 노루궁댕이요 노루궁댕이 가보보라 따면 돼 가보보라 많이 따면 되는거야 송이가 안보여요 송이는 좀 감사드리고 당인되네 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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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